전라북도의 새만금을 향한 열정과 도전이 통했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6일 전라북도는 아제르바이전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폴란드와 치열한 경합 끝에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유치단은 1년 6개월여 동안 대륙별 해외유치 활동에 발벗고 나섰으며 정치권과 정부, 민간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얻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 대회는 168개국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하는 야영 대회로 8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새만금 SOC 조기 구축, 전라북도 브랜드 이미지 재고 등이 기대됩니다. 지난 16일 전라북도 브랜드의 생산 유발 효과, 새만금 유치한 유발 효과,